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오딕 김현진의 일기 2023년 3월 12일 주말의 마지막 기류일 오늘 하루는 도서관 스튜디오에서 그리는 과정만 올방송 녹화를 하고 목소리는 더빙음 성녹음도 병행하여 방송을 하였다 배경음악관에 그리는 과정을 분주인 유튜브 실시간으로 했다 방송을 마치고 나자 썸네일과 녹화본을 부랴부랴 전자우편에 넘고 집으로 갔다 험난한 방송을 끝마쳤다 스크린샷을 넣고 문제는 제목이다 제목이 쉽지만은 않았다 아무튼 집에서 녹초가 됐다 TV를 다시 시청하고 지금이라고 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 오딕 김현진의 일기 할 말 없이 여기서 끝 주셔서 감사합니다